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드니까 사전투표를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선거 데이터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만들지 않습니까 오야 마음대로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주인장 마음대로 국민이 선거 데이터를 뭡니까 생성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만든다는 이야기랑 다르게 이야기 뭡니까 총 득표소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소 더하기 당일투표 득표소가 총 득표소니까 총 득표소를 가지고 당선 낙선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전번에 여러분들 그거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시간이 가면서 제야 전문가가 이제 너무나 많은 것을 밝혀내는 거죠 이게 제야 전문가가 최근에 만든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보시죠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여기는 지금 서울 특별시 3구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장 왼쪽에 보이는 거가 이게 종로구입니다 청운 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청운 효자동에서 사전 관내 사전이 1758표 윤석열이 1221표 이게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3구 대통령 선거 종로구 결과입니다 분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심상정부터 군소 후보들은 다 제외하고 이재명만 유승열만 여러분들 다루었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득표율을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청운 효자동에서는 이재명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57% 당일 득표율 39% 차익값 플러스 17% 윤석열 청운 효자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39% 당일 득표율 54% 빼기 마이너스 15% 여러분 여기까지 이 자료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고 이 자료를 가지고 제외하 전문가가 득표율을 득표율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선관위 자료입니다 선관위 자료 이 선관위 자료에 관내 사전투표가 대부분 조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종로 5가 6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입니다 종로 5가 6가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50%입니다 당일 득표 득표율이 40%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10%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종로 5가 6가 동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일 득표율이 40%가 나오면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율도 50%가 나오면 안 되고 40에서 43% 정도가 최대치인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종로 5, 6가 동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54%입니다 당일 득표 득표율이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46% 나왔습니다 차이가 마이너스 8%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종로 5가 6가 동에서 당일 득표율이 54% 나오면 사전투표율도 54%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46%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 뭔가 아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3구 대통령 선거 종로구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분석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청운 효자동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39% 당일 투표 득표율이 39%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57%가 나온 겁니다 17% 정도나 사전투표 득표율이 많습니다 표를 쑤셔 넣었다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와 큰값이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운 효자동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이 54%입니다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율이 54%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39% 나온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15% 차이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 박스가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3구 대통령선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 후보별 득표수 가운데서 흰색인 당일 투표율은 정상인데 사전투표 득표수는 대부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뭘 이용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이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그냥 이렇게 득표율만 여러분들 딱 보면 그냥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이 수정후라는 것이죠 수정후 이것이 얼만큼 조작을 했는가를 찾아낸 다음에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만든 것이 수정후라는 이 자료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기가 찬 것은 보시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걸 하려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여기 한 박스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전혀 안 하면 있죠 여기다 조작을 안 하면 이게 0%로 바뀝니다 0 조작을 안 하면 여러분 0입니다 0으로 딱 집어넣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0 여러분 0%를 하게 되면 0%를 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조작을 전혀 하지 않으면 수정전이나 수정후가 똑같이 나옵니다 수정전이나 수정후가 수정전과 수정후가 그대로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런데 100% 조작을 한번 해볼게요 100% 100% 조작한다는 것은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0%를 빼앗고 반대로 이재명에게 50%를 더해주는 겁니다 100%입니다 100%를 딱 이렇게 치면 여기 보시죠 100%입니다 100% 100%를 여러분 딱 해가지고 여러분 100%를 하게 되면 윤석열이 2442표를 받았는데 그 절반인 1221표를 윤석열이 함께서 빼앗고 이재명 함께 1221표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프가 여러분들 조작을 전혀 안하고 여러분 0% 조작이 전혀 안 된 상태 같으면 여러분 조작이 전혀 안 됐으면 그래프가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수정 전이나 수정 후가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작을 여러분들 100% 정도 해버리고 나면 100%입니다 100% 여러분 여기서 100%라는 것은 윤석열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가운데 50%를 빼앗고 이재명 함께 50%를 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청난 객차가 나옵니다 100%를 조작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실질적으로 사전투표의 79%를 얻었는데 39%까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재명이 진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는 17%인데 100% 조작을 하게 되면 이재명을 57%까지 사전투표 득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왼쪽 마이너스 39% 오른쪽 플러스 39% 왼쪽 마이너스 46% 오른쪽 플러스 46%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종로구 같은 경우는 30%를 빼앗았습니다 30%를 30%를 빼앗게 되면 여러분들 어중간하게 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30% 보시죠 30%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원하는 대로 뭡니까 조작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조작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거는 가장 왼쪽에 있는 거가 이게 선간위 자료인데 선간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입니다 동별로 그런데 그거를 득표율로 환산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직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직동의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29%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일투표율이 여러분들 얼마를 나왔는가 하니까 50%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마 차이가 난 겁니까 21%나 쑤셔넣은 겁니다 사직동에서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가 사전 당일투표에서 19% 얻었습니다 65%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몇 벌을 얻었습니까 46% 얻었습니다 19%나 여러분들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그냥 이 왼쪽에 왼쪽 절반만 보더라도 선거 데이터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관계자들은 뭐라고 뭐라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니까 3월 9일날 시시했던 대통령 선거를 얼마나 조작했는가를 그냥 그대로 동별로 얼마나 조작했는가를 여러분들 그냥 세상 만방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다 여러분 무시하더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선관이 발표한 후보별 관내 사전 당일투표율이고 그다음에 조작한 것을 수정한 것을 수정한 것이 여기에 수정후입니다 이거를 제쳐놓더라도 그냥 왼쪽 절반에 있는 것만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동별로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구나라는 부분들을 그냥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창동 보시기 바랍니다 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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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 바랍니다 평창동입니다 평창동 평창동에 이재명 후보 당일투표 득표율 30% 사전투표 득표율 46% 차익값 플러스 15%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옵니까 평창동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전 당일투표율 30% 얻었는데 사전투표 득표율 46% 얻은 겁니다 15%의 차익값이 나옵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15% 쑤셔 넣어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이렇게 하고 3구 대통령 승의 당일투표 독려했다고 사람을 고발하고 검찰 무혐의 경찰 무혐의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법원을 들어가서 무슨 재정신청 에러기 인간들아 너 그 인간을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노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평창동 당일투표 득표율 65% 그 이야기는 압도적으로 뭡니까 당일투표율 윤석열을 밀었다는 겁니다 평창동 동민들이 사전투표 득표율에 얼마 나왔습니까 51%가 나온 겁니다 평창동에서 윤석열은 당일투표에서 65%를 얻고 사전투표에서 뭡니까 51% 얻은 겁니다 얼마 차이가 난 겁니까 14%가 얻은 겁니다 14% 표를 빼앗은 겁니다 표를 빼앗아 가지고 코스란히 뭡니까 누구한테 넘긴 겁니까 이재명한테 넘긴 거죠 여러분 가희동 보시면 가희동 가희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희동 이재명 이재명 당일투표 득표율 38% 사전투표 득표율 55% 차익값 플러스 16%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가희동에서 이재명은 당일투표율 38%를 얻었는데 사전투표에서 55% 얻은 겁니다 이건 조작을 한 거죠 사전투표가 38% 비슷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당일투표 득표율이 55%를 가희동에 얻었는데 사전투표율이 40%가 나온 겁니다 15%를 그냥 빼앗긴 겁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사기지 이게 어떻게 선거냐고요 이게 선거입니까 오늘 처음으로 자세하게 동레벨에서 동레벨에서 조작을 했다는 것은 동에 속하고 있는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전산으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다 전산으로 여러분 오늘 이게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건데 동단위에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단위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건데 동단위에서 조작을 했다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투표소 레벨에서 다 동일한 조작률 적용해 가지고 그걸 합산하니까 뭡니까 동단위별로 조작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점점 이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여러분들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학동 한번 보시봐 무학동 여기 무학동입니다 무학동 무학동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학동 무학동에 이재명 후보는 푸른색이 있는 당일 투표 득표율의 36%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 득표율의 51%를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15%나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초록색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의 58%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사전 투표 득표율이 58% 비싸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46% 나온 겁니다 차익값이 마이너스 13%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투표수 레벨에서 조작이 되고 그다음에 동레벨에서 조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연하게 확인하시게 된 겁니다 동레벨에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투표수 레벨에서 조작을 해 가지고 동레벨이 당연히 뭡니까 조작이 되는 거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사전 투표에서 일정 부분을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일정 부분을 대해준 겁니다 그것이 전국에서 다 일어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례를 보지만 종로구 사례는 여러분 착하게 뭡니까 전국 사례고 3구 대통령에서 전국 사례고 그 사례는 동일한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밝혀 가지고 다음번에 이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의 전국이 다 지금 연구가 돼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검찰 조사 들어가게 되면 모든 로데이터를 다 제공할 용의가 있는 거죠 관계자 불러 가지고 누가 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극소수 인물들이 전산 조작을 주도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선거판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그래야 조작률을 거기에 맞게끔 넣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오늘 안 보더라도 그냥 왼쪽에 있는 이것만 보면 그냥 이 사람들이 동레벨에서 동 밑에 있는 단인 투표소 레벨에서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그냥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다 구한 겁니다 그렇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자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하고 있는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중앙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는 이게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율을 계산한 겁니다 손하나도 안 됐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여러분 이렇게 이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만큼을 조작한 것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수정한 것이 바로 이쪽에 있는 박스입니다 수정한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작값 0을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값 0 조작값 0을 넣으면 여러분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가 완전히 뭡니까 사전 당일에 차이가 아무것도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전만 나옵니다 이게 정상투표입니다 정상투표입니다 여러분들 100% 한번 조작해 보겠습니다 100% 100% 100%라는 것은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50%를 빼앗고 이재명에게 여러분 50%를 대해주고 마이너스 50 플러스 50이니까 100%를 조작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50%를 빼앗는 겁니다 100% 여러분 딱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사전 당일 그래프가 가만히 계시죠 이게 100입니다 100 100 완전히 달라지죠 마이너스 39 플러스 39 마이너스 46 플러스 46 마이너스 42 플러스 42 마이너스 42 플러스 42 동별로 딱 이렇게 조작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한 30%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차이값이 좀 줄어듭니다 30% 딱 누르면 있죠 30%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14 마이너스 14 플러스 13 마이너스 14 현저하게 줄었죠 여러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선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윤석열이 얻은 1587표 가운데 30%인가 15%를 빼앗은 겁니다 15%가 366.3표네요 윤석열이 표에서 366.3표를 빼고 이재명이 표에서 366.3표를 관내 사전투표에 더해주고 이렇게 딱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면 40%도 만들 수 있고 그럼 100% 기분이 나쁘면 80%도 만들면 이렇게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제야 전문가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아마도 이 같은 종류의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다 나온 겁니다 범죄 행각이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겁난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거 아닙니까 선거사기의 실체라는 것은 배춘입 사전투표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개표소에서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 조작한 증거가 사라진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자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남긴 소위 조작이란 것이 어디에 정발하거나 사라진 게 아니고 컴퓨터를 이런 포메팅하거나 여러분들 전산 장비를 개최해가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장비를 갈아치우면 다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이 남긴 것은 더 무진장 겁난 것은 그들이 만든 선거 데이터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가 그 선거 데이터를 동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동 단위에서 모두 다 표를 조작한 것이 나온 거죠 정거가 하나가 아니고 수십만 수백만 개의 정거가 지금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종로구에서 동 단위가 다 하나하나가 뭡니까 선거상의 정거물인 겁니다 청운 효자동에서 이재명이 당일 투표에서 39%를 얻었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57%를 얻은 겁니다 17%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거는 사기인 겁니다 그거는 사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이 이름 종로구 청운 효자동에서 당일 투표에서 54%를 얻었으면 당연히 사전 투표에서 관내 사전 투표에서 54%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얼마가 나왔습니까 중앙선거관리는 얼마로 발표했습니까 39%를 발표한 겁니다 차익값이 얼마입니까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5% 나온 겁니다 그런 수치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나올 수 없는 수치인 겁니다 그게 범죄 증거입니다 그 범죄 증거가 수십만 수백만 건이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요리를 지방선거까지 그 동네 사람들은 선거를 조작하고 그냥 선거 마치면 바보 천치들이 아무것도 모를 거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관악에 이런 보관되어 있던 4.15 총선 이런 서브들을 다 뭡니까 옮기는 것을 하면 로그 기록 같은 걸 다 없애버리면 그럼 다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게 뭡니까 선거 데이터에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어떻게 조작했는지 다 드러나 있잖아요 제야 전문가가 지금까지 여러분 했던 게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세상에 다 드러낸 거 아닙니까 오늘은 정말 중요한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동별로 확실하게 이런 조작지를 어떻게 했는지가 낱낱이 까발려진 겁니다 교남동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교남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짓을 그들이 했습니까 이재명이 이름 교남동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36%입니다 당일 득표 득표율이 49%입니다 차익값이 13% 나왔습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입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 집어넣어준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의 표를 빼앗았죠 그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당일 투표 득표율 40% 아닙니다 가만히 계시죠 교남동 윤석열 58% 당일 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46% 말이 됩니까 차익값 마이너스 12% 윤석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윤석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남동은 보수 성향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58%로 당일 투표 얻고 이재명 36%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이깁니다 49% 윤석열의 46% 교차투표가 일어난 겁니다 보수 성향이 높은 종로구 교남동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58대 36으로 윤석열의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 놀랍게도 49% 대 46%로 이재명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선거는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를 친 겁니다 교차투표가 발표정한 거죠 여러분 무학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학동 이곳도 여러분들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윤석열은 당일 투표에서 58% 대 36%로 압도적으로 무학동에서 당일 투표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위에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무학동에서 이재명은 51% 대 46%로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사전투표에 승리를 합니다 일명 교차투표고 바로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무학동에서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기막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평창동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도 여러분들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윤석열이 65% 대 30% 대로 당일 투표에서 거의 다블스코어 이상으로 승리했습니다 평창동에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이기지 못했지만 46% 대 51%로 불과 여러분 5% 차이로 윤석열이 사전투표에서는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부암동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55% 대 39%로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뭡니까 사전투표에서는 54% 대 42%로 이재명이 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승리를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이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이기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느냐 오늘 이 사례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대개 이런 종로구 지역구 차원의 분석을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단위를 들어가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교차투표를 많이 했는지 사전투표를 조작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부암동 보시기 바랍니다 부암동 이게 부암동 부암동은 어떻습니까 부암동 윤석열은 당일 투표에서 55% 대 39%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54% 대 42%로 이재명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런 짓들을 어떻게 하죠 이런 55% 대 39% 로 부암동에서 윤석열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54% 대 42% 로 이재명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죠 전산조작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던진 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사전투표에 가서 국민들이 표를 어떻게 던진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수하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투표함이 증거보전으로 법원에 여러분들 명령이 떨어질 때 그대로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가는 과정에서 배춘입 사전투표지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 자석투표지 본드 투표지 빠빠다 신건 다발 같은 투표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뭡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마 재방송을 하고 동단위에서 조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처음으로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동시에 간단한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조작률에 따라서 어떻게 선거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를 오늘 제야 전문가가 제공을 해 준 거죠 기가 차네요 여러분 여기 삼청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청동 삼청동 윤석열 후보가 64% 당일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30%입니다 보수 색지가 아주 강한 데가 삼청동 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53% 대 윤석열은 42% 로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이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직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직동도 보수 색지가 강한 지역입니다 윤석열은 65% 대 이재명은 29% 로 당일 투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이깁니다 50% 대 46% 로 이재명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동안 많은 그런 검증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은 투표소 레벨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방법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윤석열과 심상정 함께 빼앗은 것만큼 이재명이 더해주면 총 사전투표 득표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 보수 색지가 아주 강한 삼청동 그 다음에 무슨 평창동 이런 데서도 압도적으로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이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승리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 모든 동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선거 마치고 그냥 발표하면 끝날 걸 알았을 겁니다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거론 안 할 거로 생각했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4.15 총선이 끝나고 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미국에서 젊은 날 박사학위를 number theory 숫자 이론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기국하셔가지고 공병호 tv 스튜디오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는 학문 가운데 number theory가 있다는 것은 아주 참 놀랬습니다 공 박사님 숫자는 핵폭단보다 무섭습니다 숫자는 조작을 하게 되면 그게 흔적이 강하게 각인되기 때문에 그걸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밝혀집니다 그 이야기를 그때 그분이 연세가 한 한 60대 중후반 정도 되셨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 데이터는 아무것도 가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선거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련회가 자신있게 발표한 3구 대통령 선거 후보별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득표율을 구했습니다 군소부는 다 빼고 그냥 총 총 사전 투표 득표수에서 이재명 몇 퍼센트 윤석열 몇 퍼센트 사전 투표 득표율이죠 그리고 총 총 득표수에서 이재명 몇 퍼센트 당일 투표 득표율 윤석열 당일 득표율 그렇게 구한 것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여기에 초록색 노란색 이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 하나만 이 테이블 하나만 여러분 보더라도 뭐가 나온가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바로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종로구의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에서 교차 투표가 거의 전부가 교차 투표가 일어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레벨에서 당일 투표에 윤석열 압도적 승리 사전 투표 이재명 압도적 승리 윤석열 사전 당일 투표 압도적 승리 이재명 사전 투표 압도적 승리 부정선거에 가장 강력한 증거인 교차 투표 유권자들이 4박 5일 기간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돌아버려도 할 수 없는지 바로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그와 같은 범죄가 동레벨에서 한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된 겁니다 대단하네요 동레벨로 한번 계산해보니까 그들은 그들은 가방끈이 길지 않기 때문에 숫자 정도는 깔아뭉길 거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반지성과 반가학과 반사실과 반합리가 이런 팽배하기 때문에 또 이런 소리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대문명은 숫자와 통계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사기 정도가 아니고 전부 다 감방에 집어넣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냥 이 테이블 하나만 보더라도 3구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동레벨에서 어떤 조작들을 했는지는 여러분 그냥 이 테이블 길쭉한 이 테이블 노란색 보수 성향 보통 초록색 보수 성향 높은 이 수정전 수정전 중앙선거 관련해 이름될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득표율을 구한 전혀 손을 대지 않는 이 자료만 가지면 뭡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왜 이것을 그냥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는지 그게 여러분 나온 겁니다 현대통계학을 다시 쓰더라도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통계학의 여러분 대들보가 뭡니까 대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표본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으로 추출된 표본집단들 사이에 통계적 특성은 비슷하다 이것을 선거로 여러분들 비교하게 되면 선거에서는 표본수가 수만의 수신만이기 때문에 특정후보에 대한 당일투표 지지도와 사전투표 지지도는 사박오일 사이를 두고 선거가 치르더라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뭡니까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오차범위 0에서 3%를 넘어서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뭡니까 10% 15% 20%가 다반사입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외부개입에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표를 집어넣어 줬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표를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15%의 격차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오야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 차이값을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뭐죠 이거를 그냥 100% 조작하면 조작 안하면 0%입니다 0% 조작 안하면 여기에 여러분들 차이값이 거의 제로가 나옵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후보별로 다 여러분 제로가 나옵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여러분들 도표가 나왔습니다 아무 조작이 없는 그리고 2016년도 총선에서도 여러분들 이와 같은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차이값이 없는 겁니다 2016년도 총선은 정상투표였기 때문에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제로값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것이 근래 선거에서 두 번 나타났습니다 2016년 총선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일부 지역입니다 그러나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또 손을 댄 데가 많습니다 여수시 갑 여수시 을 목포시 박지원 출마지역 전주의 이상직 정동영 다 손을 댄 데죠 전부가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손을 대지 않으면 이와 같이 뭐가 나온가 하니까 차이값이 전혀 양후보 사이의 차이값이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맥시멈으로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 한번 조작해보죠 100% 100% 조작이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와 함께 해서 50%를 빼앗고 이재명와 함께 여러분들 50%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게 100%입니다 총조작규모가 여러분들 100 한번 여러분들 해가지고 땅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은 다 뭡니까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46 똑같은 숫자 플러스 39 플러스 46 플러스 42 이게 뭡니까 이재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그거는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윤석열이 관내 사전투표에서 2442표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1221표를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2442표 빼기 1221표 이재명 537표 더하기 1221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한 60% 해보겠습니다 60% 그럼 이 수치가 좀 줄어듭니다 60% 선거를 아주 잘 아는 60% 24%가 나왔네 플러스 24 마이너스 24 플러스 28 마이너스 28 선거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이 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봅니다 선거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그래서 지역별 특성에 맞춰가지고 조작률을 집어넣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모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손을 댔다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전산 프로그램이 해가지고 그게 핵심입니다 정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사해 보게 되면 정확한 뭡니까 표가 이동한 규칙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식을 찾아낸 다음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내게 보면 완전히 정상적인 그런 수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위투표 득표율이 오차범위 낸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며칠 전에 정말 한국의 원로 가운데 과학에 대해서 가장 조회가 깊고 특히 생물학에 대해서 조회가 깊은 복거일 선생이 복거일 선생이 2022년도 5월달 월간 조선에서 정말 그 지식의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거법의학이란 용어를 이용해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원로의 가운데 좀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아마 선거 사기 문제를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처음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를 변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 데이터성에 통계적 여러분들 변칙 현상이 드러나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표소와 개표소와 재검표장에서 드러난 이상한 투표지의 존재가 바로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다듬어서 이야기하면 거시적인 여러분들 독수리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뺑아리나 여러분들 참새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재검표장이나 투표소 개표소에서 나오는 이상한 투표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국수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배춘입사전투표제와 같은 그런 거지만 이 선거 데이터는 사건의 전모를 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야말로 보물창고 같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2020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종로구 종로구의 동사례만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울에 22개 25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17개 시도광역시가 있는 겁니다 그 시도광역시 지방자치단체까지 여러분 이렇게 동레벨에서 뭡니까 득표율을 비교해보면 어떤 증거들이 산뜸이 같은 증거들인 거죠 이거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확률적으로 그런 증거가 발각이 된 겁니다 이거는 뭐 배추님 사전투표지 한 장 나왔다 두 장 나왔자 아니 석 장밖에 안 나왔잖아 빠빠단 이름 사전투표지 아니 그거는 증거로 채택된 것이 뭐 50장 100장밖에 안 되잖아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모든 여름들 뭡니까 선거 데이터가 증거물인 겁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참담한 일인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정상적인 선거는 2016년 총선 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에 증거는 변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전에 증거는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투표 득표수를 분리해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덜미가 잡힌 것은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분리해서 발표하는 그런 제도가 정해제가 그걸 따라서 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현각이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동안 선거 방송을 제가 꾸준하게 천천히 이렇게 해왔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종로구의 동별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제하전문가가 제공한 아마도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100% 조작하는 경우 50% 조작하는 경우 그런 숫자를 집어넣어 보니까 기가 차네요 그냥 멋대로 만드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지금 됐기 때문에 아무튼 참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다른 국사들이 중요하고 이런 게 있더라도 선거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한국은 진짜 망합니다 선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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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면 지금 국회하는 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민형배 위원은 정상이겠죠 광주광역시 민형배 위원은 크게 흔적이 없으니까 그 외에 어떤 사람이 정상입니까 조웅천 의원도 정상입니까 해보니까 정상 아니었잖아요 고민정 정상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판사 출신으로 큰소리 빵빵치는 이수진 정상입니까 정청래 의원 그 정상성 투표했습니까 송영길 의원 정상투표했습니까 김두관 김민석 박홍건 윤호중 우상호 다 정상선거로 여러분들 국회의원 배치단 겁니까 해보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국힘당에 여러분들 쓴소리 좀 하죠 하태경 이준석 정상투표했으면 표를 엄청나게 여러분들 도덕질 당했지 않습니까 김기원 다 분석해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한기호 한기호 사무총장 철원에서 여러분들 정상투표했습니까 표를 얼마나 여러분들 빼앗겼습니까 최강욱 의원 비례대표 이러면서 선거 그게 정상선거였습니까 정상선거 아니었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면 나이도 있고 제 성정 자체가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뻥튀기를 하거나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오로지 사실과 숫자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거짓 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책임자를 밝혀내고 그 과정을 검찰이 찾아내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그래야 다음 총선도 반듯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선거 때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 사람들도 그렇게 검찰 경찰에서 다 선거법 위반이 다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또 고등법원인가 재정신청을 해가지고 또 그걸 끌고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여러분들 황교안 전 총리하고 민경욱 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났을 때 그냥 그걸로 끝냈는데 공병원만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또 괴롭히겠다는 이야기죠 인생들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 기사가 지금 이렇게 합니까 이걸 보고 눈을 감는 그게 짐승이죠 인간이니까 그게 짐승이고 인간이지 않죠 이런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냐 이걸 보고 이런 거짓을 했는데 이런 사기를 쳤는데 이걸 보고 그냥 바보 천취처럼 허허 나도 입을 다물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그걸 또 고쳐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참 세상이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참 기가 차네요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